네 안녕하십니까. 인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이번 달 어렵습니다. 지난달 우승을 큰 폭의 차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 달은 전략이 조금 미리 좀 빨랐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다음 달도 있고 다다음 달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남은 거래일수가 오늘 포함해 3거래일 남았는데요. 다음 달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할 거고 이번 달이 아직 3거래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승부주를 좀 걸어야 될 종목들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종목들 잘 편입해서 끝까지 유중의 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절된 종목 저는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나이백 손절된 종목인데 오늘 손절이 됐어요. 근데 어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손절가를 터치라고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일단은 뭐 수익률은 좀 깎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무료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반드시 그렇다는 흐름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포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매수를 해놓은 결과가 이번에 시장이 좀 약간 무너지면서 약간의 여파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하지만 10월달에 다음 달에 있을 제약바이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저점 구간대를 거의 좀 단기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런 관련 종목들도 또 우상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음 달부터는 포트가 또 재편입이 뭐 재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군들에 대한 어떤 뷰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가에 손절이 됐는데 아쉽죠. 다시 또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금 21선 라인 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충분히 다시 우상에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10월달 모멘텀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관련 종목들도 인벤티즈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포트엔 손절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2라는 종목을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오늘 96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장중에 무려 7% 또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또 2.7%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벽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저는 충분히 뚫어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 섹터군들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직전 고점 넘기면서 만원 라인대를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 달이 될지 그러니까 이번 3일 안으로 될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홀딩 전략 진행하면서 목표가까지는 1차 목표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뭐 충분히 4자리 숫자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 뭐 오팟스넷 같은 종목들 리뷰 잠깐 해볼까요? 오팟스넷을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사실 제가 공략하고 나서 금요일 종목까지 살짝 밀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장중 거의 8%가 상승이 나왔다가 앞으로 행보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있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다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어떤 대장 종목들은 포테포니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남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 종목들도 충분히 큰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수익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간단하게 마쳐보고요. 이번 달 3거래를 나왔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그냥 이번 달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은 한번 좀 꿈틀을 한번 대볼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투자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이라도 어떤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신에 좀 약간 위험성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저희는 모의투자 수익률 게임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간 리스크를 안으면서 한번 오늘 종목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공략을 좀 해볼게요. 만 530원이고요. PM풍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24940, 024940이고요. PM풍년을 매수할 텐데 많이 올라온 자리고 물론 지난주에 상한가를 치고 지금도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공략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어떠한 무리한 액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있을 이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해볼 만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 동사 같은 경우는 스텔 압력 밥솥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밥솥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한 개씩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솥을 들고 가는데 제가 오늘 오전장에서 오전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게 부방을 말씀드렸는데 급등세가 나왔어요. 부방도 역시나 밥솥 플러스 정치 관련된 종목인데 이 PM풍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밥솥 플러스 정치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모멘텀은 괜찮은데 과연 타점이 제가 조금 약간 높아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가는 바에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는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여주시죠.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밥솥이나 압력솥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갈 때 기업의 실적에서 정말 서프라자에게 증가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관련된 어떤 소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화장품 종목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밥솥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트 합한 게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시죠. 아까 그림하고 좀 같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업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PM풍년하고 이 PM랩이라는 기업으로 두 가지가 나눕니다. 근데 이 PM풍년 쪽에는 역시나 이 압력솥, 주방용품 같은 이런 부분들의 좀 비율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편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시죠.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허들이 몰려, 육허라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육허가 몰려오니까 면세점, 압력밥 소시 6배만 더 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 정말 대규모로 유입이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 장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방송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충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도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이미 오파스는 제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보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즉 내일에 있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일정을 갖고 한번 바라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죠.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정태마주적인 요소도 좋고도 중국 6호 관련해서도 최근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특히 밥솜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총선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정태마주들의 움직임이 빠지는 종목 거의 없고 대부분 종목이 오르려고 해요. 이것은 보통의 경우에 대선 테마주들의 경우에도 대선 직전에 한 1년 전 정도 되면 막 부더기로 가거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도 이제 아마 총선과 관련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특정한 이슈에 수혜받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 테마 종목도 움직이는 게 총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을 내일에 있을 그 이벤트가 정치 이벤트가 굉장히 크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치 테마 종목들도 아마 양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기점으로 어느 종목들은 정말 급하게 하락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정말 급등이 나올 건데 약간 도박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총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막 스타트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한 번 적은 비중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이나 혹은 뭐 보유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가져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거에 대한 이슈들은 다음 달에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다면 사실 추석 때 명절 때 우리가 모여서 정치 얘기밖에 잘 안 하거든요. 어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지율 발표나 이런 것들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내일 있을 우리가 이벤트를 주목을 한 번 해보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PM풍련은 목표가를요. 목표가를 오늘 제가 드렸던 자리가 거의 11,000원을 제가 원고를 드리긴 했는데 11,500원을 일단 1,000원을 잡을게요. 좀 더 올려서. 손절가는 마이너스 20%가 몇 프로인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한 8,450원 정도로 8,450원 정도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에서 이벤트 한 번 주목해 보시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